주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중에 한 번 다루진 주제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 번 차분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 문제를 몇 개 좀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죠. 오늘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을 가보면 투표가 끝난 뒤에 그 표를 전자개표가에 있는 넓은 개표장으로 옮기지 맙시다. 옮기는 것이 다 전자개표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웃나라인 대만처럼 모든 참관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 투표한 바로 그 장소에서 개표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표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순간 컴퓨터를 통과하는 순간 그 숫자는 위변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개표도 수개표를 해야 되지만 그 수개표의 최종 후보별 득표수를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러분들 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날로그 방식의 원조는 여러분들 팩스하고 전화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민경욱 전 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현장의 수개표하고 후보별 득표수를 전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줍시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합시다. 나중에 교차 검사합시다. 중간에 여러분들 방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선거를 상당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선거 결과는 신속하게 나올 필요도 없고 정확하면 최고입니다. 여기에 박승민님이 호주에 계시는데 호주도 현장 개표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집사나여 알립니다. 제가 참관인 두 번 해봤습니다. 호주가 가난에서 전자개표에 안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로 알리자 이야기죠. 집계한 것을 개표가 끝난 것을 전산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 전송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개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계를 중요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해왔던 9번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19년 4월 7일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2022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9번의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정권 하에서 6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3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득표수 조작활동을 대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하는 방식은 사전투표 득표위를 조작해온 겁니다. 한쪽은 빼고 다른쪽은 더해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여러분들 브리핑을 했지만 8번은 구조작법,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만큼을 훔친 다음에 당선시키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조작법,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신종사기수법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차이값을 벌리는 겁니다. 이 차이값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7.5%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 2020년 4.15 총선은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그려보더라도 선거부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정적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현장에서 활용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usp 여러분들 카드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될 때 앞에 조작값을 입력하고 그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가짜로 세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발각된 것이 전쟁 속의 지역구인 부여청량에서 여러분들 개표소 현장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때 개표 상황표를 찢고 투표지 분류기를 턴 오프 전원을 꺼자 그때였어야 비로소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연 후보가 월등하게 많은 표를 가지는 것이 교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집계 과정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집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계표만 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수계표를 하고 수계표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중앙선거할 일을 알려줘가지고 전산장비를 통과해서 여러분들 계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관악구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후보별 특별수를 전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송한 자료는 보조 데이터베이스의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모아지게 됩니다. 이 보조 db와 연결된 두 세대의 여러분들 pc가 있을 걸로 이렇게 유축화됩니다. 지금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우리가 검찰이 돼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조 db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정상 서브용 pc가 있고 그 다음에 조작 서브용 pc가 있는 겁니다. 이 보조 db의 개표 현장으로 들어온 자료는 조작 서브용 pc를 통과하면서 모두가 변조돼 가지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이 됩니다. 이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후보별 특별수를 방송 송출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집계용 서브인 조작 서브용 pc가 주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모든 자료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야 전문가가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개표장에서 집계된 자료고. 이 a d b e는 예를 들면 a 같으면 종로구 사전 종로구 개표소의 사전투표 입력. d는 종로구 개표소의 당일투표 입력. b는 중구 사전투표 입력. e는 중구 당일투표 입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전송하게 되면 바로 정상적인 합계가 여기에 보조 db 정상 서브용 pc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선거 데이터를 조작 서브용 pc를 이용해서 항상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바꾸어진 것이 바로 여기 조작되는 합계 pc 데이터인 겁니다.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시연을 한 번에 했습니다. 저야 전문가가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말에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관악구청 데이터베이스의 보조 db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메인 db에 들어가기 전에 조작용 pc에서 자료를 바꾸는 겁니다. 조작값이 일단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 조작값은 35%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가 여러분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작용 pc 안에 이 35%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35%라는 것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린 겁니다. 7.5% 부풀리했다는 것을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가만히 계시 보시죠. 여기에 여러분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값이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 개표소에서 이재명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표가 아니고 2만 표를 받았다 이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2만 표를 받았다 하면 여기에 2만 표를 받았다고 이렇게 2만 표를 받았다고 여러분 현장에서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2만 7천 표로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이 2만 표를 받았다고 했으면 당연히 뭐죠 모든 pcs 2만 표가 나와야 되는데 조작용 pcs은 그대로 2만 7천 표가 여러분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존 구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구방법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수치를 좀 입력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1만 표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보시죠. 1만 표를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1만 표가 다 나와야 되는데 조작용 pcs는 1만 2천 표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숫자가 컴퓨터를 통과하는 순간 변조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향해 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면 지역구 개표결과를 전송하게 되면 조작 서버 pc를 통과하는 순간 모든 여러분들 숫자들이 다 변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1만 표를 입력했으면 당연히 보조 dbs는 1만 표가 들어갑니다. 그럼 메인 dbs는 1만 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를 집어넣는가 하니까 1만 2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조작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름들 입력한 숫자가 바뀌어서 이름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계 과정에서의 조작이라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뭐죠 개표현장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런 감시를 하더라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득표수가 조작돼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가 이런 도표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가상부정선거 개통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입력하면 모든 표가 다 바뀌는 겁니다. 모든 표가. 입력한 표가 모두 다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득표수는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존의 8번의 공직선거의 조작법하고 달리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 해가지고 3만 7천명 정도의 가짜 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한 표도 김태우와 함께 주재하고 전부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우 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진교훈 표만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3만 7천여 표가 늘어나게 된 거죠. 제 기억이 정확하면 3만 7천453표인가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어떻게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은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정도까지 여러분들 다 밝혀진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구조작법을 사용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조작법을 사용했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신조작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밝혀진 겁니다. 그럼 신조작법을 사용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뻥튀기하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329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214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 만일에 부정선거를 막으면 막으면 국민의 힘이 대승할 거다. 부정선거를 막으면 국민의 힘이 얼마나 대승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은 부정선거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하면 329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214석까지 이런 비례대표를 포함해가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5%를 조작하게 되면 220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203석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나온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안 하면 못 하면 그러면 국민의 힘이 얼마나 대승하겠는가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 이전 모호에 대한 부분을 일반인들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2024년 총선을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그러면 참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날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여름이죠.